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해피빈의 월드비전 전기저금이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할 것 같은 어떤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단순히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아이를 일상에 초대해서 나눔의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나눔이 지금 당장의 변화를 만들어야 할 수 없지만 쌓이다 보면 한 사람 그리고 한 마을의 변화까지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